딱 보면 알겠지만 이 쪼그만 거 가지고 뭘 닦아 자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는 제품인걸? 청소기야 전기 안 들어간 청소기인데 광고에서는 막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 그럼 너가 청소해 주는 거야? 아니 나 청소 안 하지 그거 왜 왔어? 나 집갈등한 정원 갚은 거 도와줬잖아 응? 그걸 영어로 한다면? 이름이 싹쓸어보게야 싹쓸어보게 근데 이게 진짜 그 영상만큼의 효과가 길거든요 일단 생각했던 거보다는 되게 작다 질병이 이제 한 30cm 되는 거 같아 응 그게 청소기라고? 이게 청소기야 빨아들인다고?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얘를 빨아들인 게 안으로 아 이렇게 밀면 그리고 이 물걸레가 물걸레질도 같이 해준다 이거야 근데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면 걔네가 여기 바닥에 물 같은 걸 흘려놓거든 근데 그거를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한 번 쓱 지나가고 이게 또 지나가니까 그냥 깔깔히 그 젖어 있던 흥건했던 게 다 사라진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왜냐면 물을 닦아주는 건 이거 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꼽는 거고 일단 하선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조립을 해준다 항상 이렇게 돌려서 조립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청소하다보면 풀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조립 조립은 되게 간단하네 일단 근데 길이 조절은 안 돼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보면 톱니 구조가 있어 톱니 구조가 돌아가면서 이게 얘를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얘가 안으로 밀어주고 근데 이게 좀 짜증난다 뭐죠? 자다 일어나나? 하여튼 양쪽 다 그래 그리고 좀 얘네가 재밌는 게 이거 있지? 이 톱니 구조 이거를 고무 재질로 해놨어 왠지 알아? 망가지지 말라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닥에 얘가 닿고 돌아야 되잖아 근데 플라스틱인 것보다 고무가 마찰이 높지 그러니까 바닥에 밀착돼서 얘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아마 내 생각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써볼까? 잘 되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뭘 뿌려볼까? 살짝만 뿌려야 돼 살짝만 살짝만 무서워 난 살짝 했는데 얘가 많이 나왔네 너 나 치워라 저 얘가 다 빨아들여 다른 거에선 그랬어 이거처럼 어떻게 해 간다 응 오 대박 바깥으로 바깥으로 잠깐 잠깐 이거 잠깐만 아니 근데 자기가 간 길에는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봐봐 아니 이런 청업소에 의미가 없지 않아? 바깥으로 다 밀어냈어 이거 왠지 이거 들면 다 쏟아질 것 같긴 해 이거 한번 들어볼게 된다 그렇게 흘리면 아 이게 근데 다시 한번 여러번 해봐 대신 아 근데 이게 무서운데? 할수록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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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밀어내 자 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걸 들고 애도 지나가야 되잖아 응 근데 지나갈 수가 없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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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걸어야 돼 아 진짜 싫다 모델처럼 걸어 가야 돼 왜냐면 이 뒤에만 없거든 아 그냥 내 개인적인 사용 지금 해본 호감은 어떻냐면 이거는 청소가 안 된다 이건 또 청소가 아니지 이게 이거 보면 어디다 써야 될까 아니 애도 용도가 이건데 이걸로 못쓰면 이게 청소해야 되는 범위가 더 국지적으로 넓어졌어 안 돼 일로와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지나갈수록 이게 더 커져 빨리 그거 버리고 와야 되겠다 그니까 그리고 이게 누나 봐봐 응 헉 떨어뜨려 그치 그건 네가 떨어뜨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가라 다닐 거 같아 내가 그치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왜냐면 아 이 물걸레도 이거는 두 장으로 안 되겠는데 한 번 청소할 때 한 서른 네 장 정도 물에 적셔 놓은 다음에 한 번 진화하고 이거를 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진화하고 이 물걸레 갈고 와 이거 우지 줘야겠다 저게 볼면서 쟤네 딴에는 볼면서 안으로 이렇게 다 빨아들인다 이건데 원리는 맞지 원리는 맞는데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쓴 거를 완벽하게 안으로 밀어넣지 못하면 바깥으로 다시 내보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딱 그러네 어 자 여러분 일단 저거를 제가 그냥 리뷰만 하려고 샀다 이건 아니고 좋으면 쓰려고 샀어요 왜냐면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바닥에 고양이 털도 있고 가끔 이제 고양이 두부모래가 사방에 퍼지기도 하고 저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으로만 밀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이게 필연적으로 사이를 비집고 다시 나가면 생길 것 같거든 음 그리고 가련한 물걸레 사실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조그만거 가지고 뭘 닦아 그 영상에서는 진짜 바닥에 흥건함이 있는데 이걸 한번 쓱 쓱 하니까 그 흥건하던게 다 사라지는데 그거는 완벽한 과장 난 그렇게 생각하고 반등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를 이걸로 하면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완전 청소의 규모를 되게 커지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걸 일단 저걸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나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수십가지의 방법을 지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한두가지 기능으로 되게 기발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기능적인걸 만들다보면 구수적인게 계속 달라붙어 이거 하나의 행위를 하고 이게 그래서 몸집도 커지고 뭔가 불필요한 구수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결함도 생기고 결정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저게 좀 그런거 아닌가 저 소울 바깥에 바깥으로 퍼지지 않는 이게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소울이 어쨌든 이렇게 안으로 돌면서 안으로 이렇게 돌면서 다시 바깥으로 밀잖아 이거를 막아줘야 돼 이게 내가 빨리 밀으면 빨리 밀수록 얘가 빨리 돌면서 저세상 끝까지 이게 치워야 될 것들을 터뜨려 버린단 말이야 그냥 최소한 가이드가 있든지 다 털고 일단 가지고 왔어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뒤에 빠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여기로 털어서 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자석으로 해놨대 여기 있는 자석이 아마 이게 네오디미움 자석일 거야 이 자석이 플라스틱에는 안 붙잖아 사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피스를 박아놨어 나사를 이 자석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석에 붙을 수 있는 나사를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지 이 피스 하나 박아서 해결한게 참 재밌지 이게 여기다 뭔가 쇠를 붙이려면 뭔가 본딩하고 많이 좀 공정이 불편했을 텐데 그냥 피스는 그냥 스크류를 박아버리면 알아서 들어가니까 되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게 뭐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차피 닫아놓으면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 쓰레기들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알갱이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턱을 조아놨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턱에 걸리게 돼있어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오다가 위에 이렇게 살짝 위로 솟아있단 말이야 이 면이 이 턱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알갱이들이 그냥 굴러서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어느정도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 이 턱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이게 앞에 이 소리 어쨌든 틈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 근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 그냥 쏟아지는 이렇게 밀어넣을 때 물리적으로 뭔가가 열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순 없잖아 그치 열려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가 평소에는 닫혀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럼 뭔가 이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뭔가 개폐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구수적인 게 붙게 된다고 그럼 개발이 조잡해지거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이걸로 구조적으로 이 편의까지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조잡해진다 그럼 단가로 올라가고 제작하기도 어려워진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거고 이게 바깥쪽으로 가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최소한 바깥쪽으로 엄청나게 아까처럼 퍼져버리는 그런 현상은 없지 너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 하여튼 그런 점이 일단 좀 아쉽다 그리고 이 작은 물걸레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영상에서는 엄청 흥분하게 적셔있는 그 바닥에 있는 물들을 다 빨아들여서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넓은 면적의 것들이 싹 사라졌어 사실 그것도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테스트할 의미가 사실 나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래 물걸레로서의 기능이 이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고 흡수를 다 하면 바닥에 문대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 사실 이거는 안 써봐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별로 써보고 싶진 않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개발에 대한 사색은 되게 재밌단 말이야 얘가 어쨌든 이 면보다 이 톱내가 더 튀어나와 있잖아 그래서 바닥에서 얘가 닿고 얘가 닿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얘는 마찰이 좋아야 되니까 고무제질을 썼다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개발적인 측면에서 재밌고 좋아 그리고 얘가 이게 낫잖아 평면이 낫다 보니까 얘도 이 솔도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허공에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솔도 일자가 아니라 안으로 죽어 있어 이 솔도 왜냐면은 이게 면이 낫기 때문에 일자로 나오면 바닥에 얘가 안 닿거든 그리고 아이디어는 좋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밀지 누가 천차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 궁금한게 이게 디자인의 이유인가 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거 뜯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껴져 있었어요 안쪽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왜 있을까 이게 디자인적인 이유로만 있을까 굳이 왜 디자인적인 이유를 이걸 이렇게 넣었을까 물론 디자인에 구지라는 말을 붙이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제 생각엔 이건 디자인적인 이유를 붙였다 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모습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안에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린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누나 보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렇게 뭔가 계단처럼 이렇게 층이 젖어 있죠 왜 있을까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붙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땡 왜냐하면 일단 그게 아닌 첫 번째 이유 얘 이 단차와 얘는 닿는 면이 없어 어? 아 그러니?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건 의미가 없고 아까 여기 후크 있잖아 이 안에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기거든 양쪽으로 그걸로도 충분히 버티고 여기 튀어나온 것 보이지 이게 여기 껴지면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게 왜 그런 거야 이거? 이게 왜이냐고 그냥 그걸 만드는 어떤 제품이 이렇게 챙겼기 때문인가 내가 아는 선에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볼게 일단 첫째 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튼튼하겠지 그치 근데 튼튼한데 대신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최대한 얘네는 살을 빼고 싶었던 거야 이 제품에 그래서 얘를 이 단차가 낮은 부분들은 이렇게 두껍게 하면 튼튼한데 이걸 다 뺄 수가 없었던 거지 다 얇게 할 수 없었어 지금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거든 이 두께가 근데 왜 그럼 다 빼지 살을 빼고 싶으면 다 빼지 왜 여기는 두껍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 일단은 여기는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얇게 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왜 여기는 남겼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내가 알기로는 리브라고 하거든 리브 리브 살이라 그래 이게 다 얇지 그러면 열변형이 얇으니까 찌글찌글해지는 확률이 높아 얇을 수 그냥 이게 뜨거운 고압 고열에서 플라스틱 수지가 녹은 채로 들어갔다가 식으면서 굳어서 나오잖아 근데 이 리브가 없고 넓은 면적 얇고 넓은 면적이 많을수록 이 리브가 없으면 얘가 막 이렇게 뿔렁뿔렁 해 막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패이기도 하고 근데 이 두꺼운 살이 가운데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 안쪽으로 움푹 패이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어느 정도 살은 빼되 그래도 이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남겨놔야 될 만큼은 남겨놓은거지 이런 개념자들이 그리고 신경 이런건데 내가 진짜 궁금한거는 이거를 진짜 디자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하긴 근데 왜 이게 있냐고 어 이게 왜 있냐고 왜냐면 이게 내가 봤을때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엄청 특별하지 않거든 이게 개발비를 들여서 이걸 이렇게 할 정도의 그거였을까 왜냐면 이 구조는 플라스틱이 나오는 원리가 어떠냐면 상코어, 핫코어라 그래가지고 위에 움푹 파져있고 아래가 움푹 파져있어서 이렇게 찍고 짠 빼면은 제품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찍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옆으로도 들어가있지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찍는데 옆으로도 뭔가 들어와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움푹 파인 구조는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걸려서 안 빠지잖아 안 벌어지잖아 부서지 이제 그래서 옆에 슬라이스를 하나 더 넣었거든 이러면 개발비가 금상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얘네는 이건 디자인적인 이유로 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난 더 인정하기 싫은게 디자인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그 금형비를 더 추가해서 이걸 했다 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 이 디자인은 뭐 나름 이뻐 이쁜데 너무 내 취향이 아니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굳이 차라리 더 이걸 안하고 더 저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머 내 지식 수준에서는 지금 한계가 좀 있어 나는 디자인적인 이유다 근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할 의미가 있었을까를 난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난 이거는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 어 아빠 누구랑 같이 있어? 어 같이 있어 근데 아빠 그거 왜 있는 거야? 디자인... 아 그거 왜 했냐? 이 구멍이 조립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정리해볼게 이 구멍이 아무것도 조립이 안 되고 그 면에 그냥 검정색 커버가 덮여지는 거야 응 그럴 때 데콜하고 풍경을 붙여서 데콜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이거 디자인적인 이유인 거네? 응 디자인적인 이유가 많지 일단 알겠어 아빠 응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스타에서 저는 가끔씩 광고하는 것들 보면은 내가 제품을 좀 뭔가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실제로 뭔가 실효성이 있을까? 유용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제품 개발하는 걸 떠나서 그냥 먹을 거 이게 진짜 맛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취향이지 그건 취향이지만 나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 아예 나 객관성 지수 90 이전을 구식할 정도는 그거 좋아해요 이건 내 아예 네 네 이거 왕국 구멍이